이번 시간에는 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 코드위나이터 시작하기 수업에서 이 컨트롤러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약간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사용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볼 뷰라는 것과 또 앞으로 살펴보게 될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은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지만 동시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돼야지만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뷰라고 하는 것은 보다, 보이다,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뷰라고 하는 것은 화면상에 보이는 것들 html, css, javascript, 이러한 것들이 바로 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화면에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 이미 살펴본 게 있습니다. 바로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 안에서 echo를 해서 화면에 내용을 출력하는 것을 살펴봤죠. 한번 가볼까요? 여기 코드를 보시면 이 코드의 컨트롤러에서 이 hello world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될 때 보시는 것처럼 echo라고 하는 것이 화면에 출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부분은 컨트롤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컨트롤러 안에서는 이 시각적인 표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늦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권장되는 방법이 아니고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view라고 하는 체계를 이용해서 시각적인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바로 그 view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컨트롤러 안에 있는 이 화면에 출력하는 내용을 이 컨트롤러 바깥쪽으로 빼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표입니다. 자, 저는 에디터를 바꿨습니다. 나노를 사용했는데 여러분들 보기 편하고 저도 편하기 위해서 이 sublime text라고 하는 에디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ftp 설정을 해서 제가 파일을 저장하면 그것이 서버로 전송되도록 해놨습니다. 만약에 sublime text라고 하는 에디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생활코딩에 보시면 개발 도구 밑에 sublime text에 대한 수업이 있으니까요. 이걸 참조하시면 sublime text를 사용하는 방법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 어플리케이션 밑에 있는 views라고 하는 디렉토리입니다. 이 디렉토리에다가 이 html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이 view 밑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 수업에서 view 수업으로 돌아보면 여기에 view에 대한 소스코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더블클릭해서 카피를 하겠습니다. 카피를 했어요. 그 다음에 views 밑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new 파일을 해서 파일을 새로 생성을 하는데 저는 hello world라고 하는 world.php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방금 카피한 내용을 붙여넣기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html 문서고요. 여기 body라고 하는 것 안에 안녕하세요 누구누구님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들어가 있죠. 즉 환영인사를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것은 php에서 여기 있는 dollar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화면에 출력해주는 php의 코드잖아요. 저게 동작하도록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hello world.php라는 파일은 이 컨트롤러에서 인클루드하면 화면에 표시가 되겠죠. 그런데 인클루드하는 방식이 php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인클루드 방식을 쓰는 것이 아니고 코드 이그나이터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컨트롤러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컨트롤러라는 이 디렉터로 다시 들어와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봤었던 모듈.php라는 파일을 열겠습니다. 자 요즘에서 이 hello world라고 하는 이 파일 있죠. 이 hello world라는 메소드 이 메소드에 자 여기 원래 내용이 이게 아니었겠죠.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코드를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 자 디스 그리고 로드 무언가 로드한다 라는 뜻이죠. 인클루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뷰 요건 뭐냐면 뷰에 해당되는 파일을 인클루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hello world라고 하는데 뒤에 점 php는 붙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콤마 그리고 이 뷰라는 메소드는 첫 번째 인자로는 인클루드 하려고 하는 뷰 파일을 점 php를 제외하고 넣어주는게 이 코드 이그나이터와 여러분 사이에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약속에 맞게 하셔야 되구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로는 저 hello world라고 하는 저 첫 번째 인자로 인해서 hello world.php라는 파일이 로드 되거든요. 인클루드 되게 되는데 그 파일 안에 그 뷰 파일 안에다가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전달하고 싶을 때 두 번째 인자로 배열을 선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어레이에 name이라고 적구요. 자 그리고 egoing이라고 적게 되면 여기 있는 hello world라고 하는 이 뷰 파일이 로드 되면서 이 뒤에 두 번째 인자로 전달된 name값은 egoing이라고 하는 이 배열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hello world.php라는 파일이 실행이 되면서 dollar name이라는 부분이 나오면 바로 이 부분에 우리가 배열을 통해서 전달한 전달한 배열이 여기에 취한이 되면서 여기 있는 메시지가 여기 있는 내용대로 달라지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예 새로고침이 미리 되어있어서 좀 드라마틱하지가 않은데 자 어쨌든 간에 안녕하세요 egoing님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출력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서브라임 텍스트로 이동을 해서 여기 있는 egoing이라고 하는 부분을 예 한글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한글로 내용을 수정했구요. 그리고 제가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egoing님이라고 나타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작업을 통해서 이 컨트롤러 안에 있었던 자 여기 모델이라고 하는 이 컨트롤러죠. 이 컨트롤러 안에 있었던 이 화면상에 표시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에코문을 덜어내고 그 에코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 helloworld.php라고 하는 파일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의도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우선 컨트롤러 파일의 시각적인 표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디자이너가 이 html 코드를 수정해야 된다. 그때 컨트롤러 안에 있는 이 수많은 로직들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지금은 없지만 거기 있는 내용을 수정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바로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이 뷰 수 밑에 있는 helloworld.php라고 하는 이 파일만을 수정을 하면 되고요. 이 파일 안에는 이 프로그래밍과 관련되어 있는 로직들은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진다.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뷰와 관련된 작업을 할 때 또 한 번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뷰와 관련되어 있는 재활용성을 높인다. 라는 측면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요만큼 제가 강조 표시한 이 부분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만큼은 어떻게 보면 이 재활용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것을 쪼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쪼개 볼게요. 자 뷰 수 밑에다가 제가 오른쪽 클릭해서 new 파일을 해서 자 head .php라는 파일을 만듭니다. 자 그럼 helloworld.php라는 파일 안에 있는 자 여기에 있는 요만큼의 내용을 오리구요. head.php에다가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뷰 밑에다가 음 footer라고 하는 파일을 만듭니다. 자 footer라는 파일을 만들었구요. 요 footer라는 파일에다가 자 helloworld에 있는 바디 밑에 있는 요만큼을 카피해서 자 footer에다가 요렇게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helloworld.php라는 요 파일 안에는 안녕하세요 누구누구님이라고 하는 helloworld.php 파일의 고유한 내용만이 담겨진 거구요. 그리고 head.php와 footer.php라는 파일로 내용이 분산이 된 겁니다. 자 이것을 컨트롤러에 적용을 해볼게요. 자 모듈.php로 다시 이동을 했습니다. 컨트롤러스 밑에 있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요것을 카피를 세 번 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부분에는 자 요렇게 하는 거죠. head. 그리고 뒤에 있는 데이터는 전달할 필요가 없으니까 요렇게 바꾸구요.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있는 부분은 footer라고 하고 뒤에 있는 데이터도 삭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이 페이지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이고잉님 자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소스 보기를 해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이고잉님이라고 텍스트가 뜨는데 자 이 중에서 제가 지금 선택한 이 부분은 head.php에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footer.php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안녕하세요 이고잉님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helloworld라고 하는 요 뷰의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이 헤더나 footer을 여러분들이 다시 작성하지 않는 작성하는 그런 수고들을 또 방지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뷰를 핸들링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